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이 나와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피담보치권은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가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값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일단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1억 원금 원본뿐만 아니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또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갑이 의뢰계에 제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한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또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를 했어요.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본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저당권이 흔하질 않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근저당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하거든요. 그럼 왜 저당권은 안 쓰이냐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1억이라고 설정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나중에 받아가는 돈은 1억이 아니라 밑에 자꾸 붙기 때문에 금액이 뭐죠? 점점 커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으면 1억이라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1억 3천 금액을 크게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금액이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것이 근저당권이고요. 일반 저당권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이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형 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저당권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쓰이지 않는다. 다시 한 번요. 저당권은 금액이 꾸물꾸물 커지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쓰이지 않고 있고요. 입법자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형 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뭐하지 못해요?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이 부분에서 문제 나오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대표유제가 나오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5번, 원본의 2인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원배상금 4번이 납이겠죠. 물건의 하자.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하지 않고 있죠? 점유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은 없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목적물의 범위에서 저당권 효력은 보안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됐냐면 중축이 됐거든요. 그러면 중축이 됐을 때 이 저당권 효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중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 저당권 효력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그 효력을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2층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이 중축된 부분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여부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집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자 무호가든 믿음기든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만 따지고요. 또 저당권 설정 전에 중축됐는지 후에 중축됐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지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중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합됐느냐 안 되느냐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 판례에서 가번 주유소 지하에 있는 유류 저당된 것은 뭐죠? 부합물이겠죠. 따라서 저당권 혈액이 어떻게 해요? 미친다. 다음은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종물이기 때문에 저당권 혈액이 미친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주유소 소유권뿐만 아니라 유류 저당댕크와 주유기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 왜요? 저당권 혈액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그다음에 밑에 판례 건물이 중축됐죠. 중축된 부분이 부합됐으면 저당권 혈액이 미치고요. 부합이 안 됐으면 저당권 혈액이 미치지 않으니까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됐다면 저당권 혈액이 미침으로 경락이는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서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뭐죠?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만 따진다.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과실이죠.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과실 수치하려면 압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다음 다섯 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인데 토지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에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도 문제가 되고 일괄 경매권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볼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지가 나오죠.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어요. 그러면 부합됐다면 다른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중축된 부분까지 미칠 테니까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소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었다면 경락일은 그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인데 이런 겁니다. 아까 했던 건데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전세권이 어디에 비칩니까? 지상권, 임차권에 비친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일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자동으로 모아게 돼요? 취득하게 된다. 이게 뭐죠? 건물의 저당권인 거죠. 같아요. 그래서 건물의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모여 미침으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일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과 함께 취득하거든요.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고 맞는 질문이죠. 같은 논리로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의 개별적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전유 부분은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대지권 또는 뭐죠?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죠. 일제성을 띕니다. 나중에 집합권 위법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뭐만 이전등기 받으면 되냐면 전유 부분만 이전등기 받으면 돼요. 대지 사용권은 자동으로 뭐예요? 쫓아오는 거죠. 따라서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디에도 미칩니까? 대지권에도 미치겠죠. 따라서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돈을 안 갚으면 경락인은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겠죠.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이죠.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은 아닌 거 못 꼽니다. 저당권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고요. 저당권자가 과실 수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2번 문제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니까 기억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네요. 3번 건물 소유를 목줄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이거죠. 건물에 저당권이 어디에 돼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에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에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이거죠. 대지사용권에도 저당권에게 어떻게 미칩니다.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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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에서 5번이 답이죠. 연결해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물상대의가 나오죠. 이 물상대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잘 연결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건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또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될 거고 목적물이 훼손되면 훼손된 범위 내에서 저당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겠죠. 공용징수, 수용은 공시법 시간에 배웠죠. 우리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수당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뭐할 위험에 처하자면 소멸될 위험에 처하거든요.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다행히 돈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에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건물에 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지급 또는 임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효과가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상대의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 성원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물상대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추가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러한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된다. 전세권은 거의 뭐예요? 저당권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유치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물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이러한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가지는 소멸될 위험이 있는 예인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뭐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전세권이 있는데요.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전세금이 생기죠. 같이 변형물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뭐함으로써요? 압류함으로써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됐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물상대의라고 한다. 이해 되시죠? 그다음에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역으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최근에 여기서 답을 많이 잡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요. 병으로부터 뭘 받게 됐냐면 매매대금을 받게 됐어요.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할 위험이 없죠? 소멸될 위험이 없죠. 오히려 병이 걱정할 문제지 저당권자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급돈이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이거를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하든 제삼자가 하든 누군가가 압류를 했다면 물상대의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우측에 대표지 풀어볼게요. 저당권의 물상대의가 나는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의할 물건이 제삼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 저당권자가 하든 제삼자가 하든 상관이 없죠.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 인정되지 않는다. X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된 경우는 전세금에 대해서 뭐가 인증됩니까? 물상대의성이 인증이 되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되죠. 이미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압류를 했더라도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치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치득됐어요. 이게 우리 기출문제인데 그러면 매매일까요? 공용징수 수용일까요? 매매입니다. 협의 치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징수 수용은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협의로 치득했다는 말은 합의로 치득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매매. 그러니까 이런 건 앞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이런 건 다 뭐예요? 함정인 거예요.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협의로 치득했다면 합의로 치득했다면 그것은 뭐죠? 매매고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고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은 X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보시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지득한 화재보험 충고권에 대하여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답은 쉬워요. 소실, 멸실됐고요. 그 결과 보험금이 발생했고 보험금에 대해서 지금 또는 인도전에 압률하게 되면 뭐가 모상되어 있고 인정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4번이고요. 특히 5번은 공용징수,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매매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면제받는 방법 설명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아까 제가 전세권할 때 경매 문제 말씀드렸고 특히 교재는 국세우선권, 당의세 이런 것들을 넣어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용중개사 시험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냐면 444페이지까지 넘어오는 거죠. 우리가 445페이지의 대페이지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복수해볼까요? 첫째,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채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배당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면 확정일자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문제 풀어보죠. 445페이지입니다. X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도 오른 거죠.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와 B의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소멸돼야 되고요.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오른 것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A가 경매 신청할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유치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으므로 C가 D에게 X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것들은 1번 근저당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 3번 근저당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3번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가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4번도 뭐가 돼? X가 되고 5번은 근저당의 특징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죠.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초공사를 의뢰에 맡기면서 갑명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어요. 이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오류가 좀 있는 겁니다. 오류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문제들을 풀면 그런 현장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주택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2월 8일 날 뭐가 됐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죠. 그러면 2월 8일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그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겠지만 2월 8일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된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다시 문제 보시면 간명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2016년 1월 15일 날이 보존등기한 때죠. 그럼 1월 15일 날 보존등기한 때니까 보존등기 후 2개월이라면 며칠입니까? 3월 15일이죠. 그러면 변제기간 며칠이냐면 3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계속 보시면 갑의 책 그 다음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지금 옳은 것을 찾습니다.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경락인 병은 경락인음을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뭘 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충고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니은 번 이런 유치권의 근거에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안 바뀌었나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잘못된 거냐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존 등기 후 3월 내에 변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존 등기 시점이 언제냐면 1월 15일이죠. 그러면 보존 등기 아 맞나요? 보존 등기를 언제 했습니까? 아 맞죠. 1월 15일이고 3개월이면 언제입니까? 4월 15일이잖아요. 3월 말씀 드리네. 아 2개월인가? 2개월이 아 이건 3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변제기가 3월 15일이 아니라 1월 15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존 등기 후 3개월 내에 돈을 갚으란 말은 언제부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1월 15일부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성립되려면 보존 등기 후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변제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보존 등기 후 3개월 내라고 했다면 언제부터 돈을 갚아야 돼요? 1월 15일부터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쓸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3개월 내기 때문에 변제기는 1월 15일이 아니라 3월 15일이다. 아니 3월 15일이 아니라 1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이때는 제가 약간 까실었는데 문제를 좀 바꾸자고요.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2개월 내를 뭐로 바꾸냐면 2개월 후로 바꿉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존등기 후 2개월 후에 이렇게 바꾸면 이제는 말이 돼요. 보존등기 후 2개월 후에 그러면 변제기가 몇일이 됩니까? 3월 15일이 되고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배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돼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을 이걸 만들 때는 굉장히 비분관계 이런 그제 쓰는 문제를 그제같이 만들었는데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내를 뭐로 바꿔서요? 후로 바꿔서 이해한다면 다시 볼게요. 기역 자, 오른 걸 쳤습니다. 병원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충무권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니은번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디귿번 을은 동시 이해 항병권에 근거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답이 5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바뀌게 됩니까? 3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마음에 이상한 거니까 문제를 수정해서 2개월 내를 뭐로 바꿔서요? 2개월 후로 바꾸면 답이 몇 번이죠? 3번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꿔서 답을 5번이 아니라 뭐죠? 3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별로 좀 양보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양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이 법정지상권 우리가 전에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정리를 해보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 갑의 것이고요.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건 뭐죠? 순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이 이 토지에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물론 을은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할 수 있겠죠. 토지만 경매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철거가 되면 채권자도 득이 될 게 없고요. 채무자도 득이 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한 경매 예상가가 1억이고 건물에 대한 경매 예상가가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의뢰 받아야 될 돈이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되면 절대로 1억 안 줍니다. 왜냐하면 경락을 받은 병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해야지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1억 줄 미친 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이 7천 원을 주고 경락을 받았다면 의뢰 받아야 될 돈 1억인데 얼마밖에 못 받죠? 7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되고요. 값 채무자는 더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토지가 경매가 돼서 넘어가서 1억 날리고요. 건물은 어차피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철거가 되겠죠? 그러면 건물가 1억 날리죠. 그러면 2억 날렸는데 돈은 얼마 뺏기 못 갚아요? 7천만 개 못 갚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도 득될 것도 없고 채무자도 득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의름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 물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자 저당권자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하게 되면 건물에서 1억 나오고 토지에서도 1억 나오겠죠?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얘는 뭐에 대한 저당권입니까? 토지저당권이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첫번째 주의하실 것이고 두번째 조심할 것은 을이 토지만 경매할지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매할지 을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건물의 소유자가 갑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한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의 토지의 정의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뭐 할 수 없어요?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 가능하기 때문에 정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가 돼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우리 판례 따른다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일괄 경매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이 나와 있고 치이 나와 있고 요건이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생신 판례 나오죠. 첫 번째 판례는 뭐냐 하면 이거 저당권 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세무자는 일괄 경매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첫 번째 판례고 두 번째 판례는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현재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판례 결론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밑에 네 번째 중간입니다.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에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신축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채무자 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리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토지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저당권자 마음이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1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지 마음인 거고요.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토지 대금에서만 뭐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넘기셔서 4번 을러부터 위나대지의 소유권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갑의 일괄 경매권 인정된다. X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의 그 건물의 절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갑은 뭘 갖지 못합니까? 법정 지상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고 제3취득자 보호부터 다음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한 뭐 한 시간 정도 하면 저당권 끝날 거고요. 그거라도 이제 계약법으로 다음주에 드디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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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